배우 한예슬의 충격적인 점심 식단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한예슬은 24일 데이원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. 공개된 사진 속에는 한예슬의 점심 식단이 담겼습니다. 한예슬의 점심 메뉴는 오이와 방울토마토, 밥 조금과 고기가 전부였는데요. 간단해도 너무 간단한 건강식에 네티즌들은 놀랍다는 반응입니다.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본격적인 관리를 시작한 듯한 모습인데요. 특히 한예슬은 여리여리한 몸매로 시술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. 최근 한 네티즌은 한예슬에게 혹시 어깨필러 하셨냐고 물었고 한예슬은 어깨필러가 뭐예요? 라고 되물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.